안녕하세요. 수건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선물 그래를 해보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입금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레소가 바이낸스 그레소나 바이비트 그레소가 되는데요. 바이낸스 그레소나 바이빗 그레소로 자금을 넣으려면 이쪽에서는 외국 그레소이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원화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자체를 전송을 해서 여기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코인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코인이 리퍼리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그레소에서 일단 업비트나 빗섬에서 가입을 하시고요. 빗섬은 농협 계좌를 터야지 가능하고 업비트는 K뱅크의 계좌만 K뱅크의 계좌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좌를 만들면 원화를 충전을 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계정을 K뱅크에 금액이 들어있으면 자동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충전을 누르면 입금 신청을 하면 K뱅크에 들어있는 돈 자체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면 바로 들어와지고요. 그리고 코인 중에서 지금 가장 전송 속도가 빠른 코인이 리퍼리라는 코인입니다. 리퍼리라는 코인을 사서 사실 옮기는 게 가장 빠르게 옮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현금을 입금한 다음에 현금을 입금한 다음에 리퍼리 코인을 내가 필요한 만큼 사서 리퍼리 코인을 바꾸면 코인이 생기겠죠. 입출금 쪽을 가면 역시 코인을 찾으면 리퍼리라는 코인을 치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주소가 나와요. 입금 전용 주소가 나오고 이건 이제 이 코인이 여기 업비트의 주소인 거고 내가 출금을 하려면 내 주소가 아니고 출금 신청을 누르면 여기 주소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옮기고 싶은 사이트 바이비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비트도 역시 나의 자산 쪽을 가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코인이 있죠. 바이비트는 코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보이죠. XRP 쪽을 누르면 이게 리퍼리고요. XRP 쪽을 누르면 리퍼리고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습니다. 역시 입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주의 메시지가 뜨고요. 입금 주소와 데스티니션 태그를 같이입니까? 라고 뜹니다. 동의를 한다고 누르고요. 그래서 위에 게 주소고 밑에 게 태그인데 이걸 각자 또 복사를 해서 똑같이 업비트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데스티니션 태그를 복사해서 업비트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낼 수량을 지정을 하고 내가 자산이 없으면 당연히 출금 가능금이 초과했다고 나오죠. 지금 저는 리퍼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임시적으로 리퍼를 사서 이렇게 바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크를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고 보낸 내용은 이제 출금 내역이나 입금 내역을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론 내역들. 여기서 이제 코인을 골라서 보면 만약에 보내면 여기 출금 내역이 뜨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은 리플코인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거래할 군으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초보분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USDT로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리플코인을 받았어요. 리플코인을 받았으면 리플코인을 참고로 보내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업비트 내에서 성인을 해주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플코인이 전송되는 데는 거의 한 20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몇 분 내로 코인 자체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코인을 쓰라는 거고 수수료 자체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거의 1XRP밖에 안 들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예용을 합니다. 리플코인을. 이렇게 만약에 리플코인을 받았다.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래야 할 종목 자체가 USDT 무기한 계약으로 할 거기 때문에 USDT 기반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USDT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는 게 좀 편하게 돼 있는 게 코인이 있으면 여기 코인 우측 상단을 보면 코인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현재 시세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XRP 코인을 USDT로 이렇게 바꾸면 현재 시세 100% 선택해서 견적을 받으면 얼마에 교환을 해주겠다고 뜹니다. 그래서 XRP를 USDT로 바꾼 다음에 바꿔서 그럼 얼마가 생기겠죠. 그걸 가지고 무기한 계약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있죠. 종목 중에서 BTC USDT 무기한 계약을 하면 여기에 이제 내가 가진 코인만큼 USDT의 수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 직전 단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코인을 옮긴 다음에 이제 거래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처음 그래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거라서 조금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바이비트 기준으로 얘기해드리자면 총자산이라는 여기 자척 우척 우척 중간 정도를 보시면 총자산이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USDT 무기한 계약을 권해드리는데 BTC USDT만 일단 매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그래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충전자산이 여기 총자산이 적혀 있겠죠. USDT 얼마다가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적혀 있을 거고요. 이 주식자산이 적혀 있으면 이제 간단해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기본적으로 볼 줄 아시니까 차트가 보통 1차트가 있고 4시간 1시간 15분 5분 1분 이렇게 보통은 세팅을 해놓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조금 다르게 될 수 있는데 이건 여기 세팅을 하시면 돼요. 특징은 코인 같은 경우는 1봉보다 차트를 볼 때 약간 4시간 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펀딩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펀딩 때문에 그런데 4시간 봉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1시간 그리고 15분 봉 5분 봉 이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보조지표 같은 거 넣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는 주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내가 차트를 보고 있다가 이제 주식하고 색깔이 조금 다르죠. 상승할 때는 얘는 지금 그래수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얘는 지금 상승이 녹색이고 하락이 빨간색이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얘도 아 똑같네요. 상승이 녹색이고 빨간색이 하락이에요. 주식은 빨간색이 상승인데 코인은 거꾸로죠. 빨간색이 하락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식과 조금 반대다. 내가 원하는 이제 사고 싶다. 매수를 하길 원할 때는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이쪽 바이베트 같은 경우는 우척 상단에 보시면 교차가 있고 격리라고 고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차는 그냥 내가 가진 자산 전부를 다 그냥 해서 풀래버리지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쓰기도 하지만 초보분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산을 풀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게 100배까지도 내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써진단 말이에요. 내 자산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한테는 격리를 눌러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격리를 하면 내가 이 포지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롱이 있고 쇼트 표시가 되는데 롱 레버리지가 있고 쇼트 레버리지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롱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주식에서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가가 내가 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그런 진입 방식이에요. 쇼트는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을 그리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도라는 거는 내가 사고 이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걸 쇼트이라고 합니다. 파생에서는 롱과 쇼트이라는 용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하고 싶은 방향을 레벨지를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1배로 하면 그냥 똑같아요. 1배로 하면 주식이나 현물하고 똑같습니다. 현물처럼 이제 한 배로 그냥 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산만 그래를 하고 여기서 밑에 보시면 10%에서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100%를 누르면 100%를 누르면 그냥 내 현금 USDT 현금 자산만큼만 100%만 이게 수량이 책정이 돼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걸 그리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레벨이를 쓰고 싶다. 내가 만약에 천만을 가지고 있는데 3천만 원치를 사고 싶다. 그럼 롱을 내가 매수를 할 거면 3배 롱을 쓰면 3배 롱을 쓰면 뭐 숏도를 같이 세팅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100을 눌렀을 때 내가 자산이 천만이었다. 이거 100만 원을 넣었다고 치죠. 그럼 크게 안고 100만 원을 넣었다고 치면 이 100%를 눌렀을 때 300만 원까지가 바로 맥스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300만 원까지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를 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레벨이가 넣을수록 10배면 당연히 100만 원을 넣고도 천만 원치를 살 수 있다는 개념이고 반대로 쇼어선 천만 원치를 매도를 칠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 자체가 지정가가 있고 시장가가 있습니다. 조건무조분은 거의 안 쓰니까 필요가 없고 시장가는 그냥 내가 수량만 넣으면 알아서 그냥 위로 시장가 개념으로 사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테이크 개념의 수수료가 나가는 거고 테이크 수수료가 당연히 더 비쌉니다. 선물할 때는 메이크라고 지정가가 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정가를 많이 이용할수록 좋죠. 지정가에서 주식과가 좀 다른 점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고 사면 지정가죠. 내려가 체결되면 그리고 이렇게 위로 사도 지정가라고 생각하는데 코인 선물에서는 위로 이렇게 내가 걸어서 얼마를 이렇게 매수를 누르면 매도를 누르면 위로 눌러서 누르면 이거는 시장가 개념이 되어버려요. 바로 체결되면 숏일 때도 위에 걸어놓고 숏을 걸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체결되면 지정가지만 내가 아래쪽을 눌러서 체결되버리면 시장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격을 눌렀다고 해서 지정가가 아니라는 개념이 주식하고 조금 다른데 그 개념을 인식하시면 되고 지정가를 살리면 반드시 위로 체결되기 전에 이런데 위에다 걸거나 매수일 경우는 아래에다 걸어가지고 내가 매수 체결을 기다리는 위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정가로 체결이 됩니다. 보통은 여기다 걸고 빠르게 하면 지정가로 들어가는데 운이 나쁘면 이제 여기 걸었는데 그 사이에 현재가가 움직여버리면 내가 지정가로 걸었으면 해도 시장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빅 같은 경우는 USDT가 포지션 오픈하고 청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매수로 열면 포지션 오픈을 해서 매수로 사잖아요. 그럼 포지션이 열리는데 이 매수한 부분을 팔고 싶으면 반드시 포지션 청산을 눌러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샀던 게 청산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포지션 오픈해서 매수를 했어요. 뭐 5줄을 매수했다 했는데 내가 팔려고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면 이게 청산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롱 포지션 5개와 숏 포지션 5개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어버려요. 오픈을 누르면 그래서 내가 산 다음에 청산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포지션 청산으로 해서 같은 수를 넣어서 반대의 포지션을 누르면 그게 청산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PC판일 경우는 차트에서 내가 사실 들어간 가격하고 그런 게 이런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내가 청산 가격 현재 내가 산 가격이 표시가 되니까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바이브 같은 경우 내가 산 다음에 참고로 표시되는 가격을 가지고 드래그를 하면 내가 매수 그려놓은 가격 주문 자체가 쉽게 변동이 가능해요. 만약에 매수를 그려놨는데 여기 매수를 그려놨다.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매수 주문가를 바꿀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된 편의성이 있고요. 자산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또 하다가 아까처럼 교환이나 이런 구매 메뉴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메뉴죠. 이렇게 자산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메뉴고요. 권장 드리는 거는 이제 가능하면 특징이 그래요. 비트코인은 평생 이렇게 행보한 듯 보이는데 갑자기 급변하게 반등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뭐 이런 경우죠. 행보한 듯 보이다가 갑자기 급변하는 이렇게 변동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너무 포지션을 내가 레브리지를 크게 잡고 있으면 참고로 이게 청산가가 생깁니다. 청산가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청산가액이라는 것도 생겨요. 강제 청산가액이라고 보이시죠. 이 가격에 도달하면 청산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시장가로 나가버려요. 근데 이게 당연히 레브리지를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청산가액이 더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포지션 자체를 처음에는 2배나 3배나 많아도 5배 이하로만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이상으로 가면 급변할 때 내 포지션 자체가 청산돼가지고 당에서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빠르게 대응을 해주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존버하다가 보통 물타다가 틀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권장은 이하로 하는 게 좋습니다. 2배, 3배, 5배 이하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탑루스 같은 걸 걸고 싶으신 분은 여기 걸 수 있죠. 공매수 할 때 스탑루스 내가 목표가 얼마다 손질가 얼마다 걸면은 그때 이제 체결이 되면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그레가 되는 거고요. 공매도로 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걸고 하면 되겠죠. 쇼스로 걸고 싶으시면 이걸 눌러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포지션 오픈과 청산이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격리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현소닉 같은 경우는 여기 미실현소닉이 나오는데 이게 USDT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원화로 표시되는 걸 보고 싶으시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자산 계정 보안에 들어가셔서 내 클릭 계정 보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설정에 가면 등가 통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한국원화를 원화로 바꾸시면 처음에는 원화가 아닐 거예요. 원화로 바꾸면 자산이 원화로 표기가 가능해지도 됩니다. 그걸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원화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레하실 때 큰 금액 넣지 마시고 혹시 하신 분 한 10만원 정도만 넣어가지고 어떤지 보세요. 청산당에도 크게 부담 없는 정도 해서 그레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래에 이게 다 표시가 됩니다. 표지션에 대해서 지금 언제 수량이 얼마고 다 표시가 되고 강제 청산 가격도 표시되고 내가 산 가격 쭉 표시가 되니까 손절매 가격도 표시가 되고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 호가창 쪽을 보면 물량이 글려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게 이제 제도권의 모두가 그레수가 동기화된 게 아니고 사슬 그레수라 그랬잖아요. 기트코인 쪽은. 그래서 평균 시장 평균가라는 게 존재해요. 여기 시장 평균가라고 있습니다. 여기 깃발 모양을 보시면 중간에 이쪽은 지금 이 그레소에 대한 가격이고 이쪽은 시장의 평균가예요. 그러니까 큰 그레소들의 현재의 비트코인이면 이 비트코인의 평균을 낸 가격인데 참고로 로스컷 강제 청산 가격은 이 시장 평균가를 기준으로 나갑니다. 시세가 이 그레수가 갑자기 이상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기준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여기 시장 평균가를 기준으로 로스컷이 나간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비트에 대해서 지금 그레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